우리 오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적머리야. 이리 와.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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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곳 아 언제 봐도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아 내렸어 내리고싶대 아빠 손잡는데 네 네 뭐? 하수 두어쓰 하수 두어쓰? 타라 천천히 스마 하수 ㅎㅎ 침 오늘은 티켓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는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어요 로아야 너 여기 기억나? 너 여기 온 거 기억나? 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왔는데 엄마랑 마르쿠스랑 같이 사진 찍어 로아 가서 엄마한테 가세요 옳지 옳지 오우 슈퍼, 오우 슈퍼, 오우 슈퍼 엄마한테, 엄마한테 아, hello June, I'm from Germany 예, 나이소 Peace 으아 동쪽하여 주시옵소서 정일품 자리야 정일품 여기 경복구 안내실 앞에 보면 여기 설명서들이 있어요 러시아어, 프렌치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독일어 그 다음에 스페니쉬 이렇게 여러가지 언어로 설명서들이 잘 되어 있어요 야, 이 근정전은 진짜 언제 봐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정일품 어디에 들어간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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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거 아니야 여기가 안 돼 여기가 안 돼 그 방법은 안 돼 이리와 오우 오케이 우아 시뻘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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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봐봐, 엄마, 여기 카메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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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필, 필리필 엄마한테 갈 거야? 엄마한테 가자 엄마한테 가자 고마워 고마워 날씨도 좋으니까 제가 보다 오는 사람 많아요 알고 보니까 우리 오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봉채인 건 모르고 여기 온 거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마가 우와 이렇게 했더라 엄마가 마음에 뜬데 우리가 여기는 우리는 안 갔어 처음 가보지? 여기까지 어, 우린 귀찮아서 거기까지 안 갔었잖아 귀찮아서? 어, 근데 이제 엄마랑 마구서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처음으로 다 돌아보게 생겼다 여기 이쁘지 예, 이쁘지, 이쁘지 하나 둘 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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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할 수 있어? 넙 안돼 아직 하나 둘 셋 옳지 아, 물이야 물 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들어갈 순 없어 엄마 엄마랑도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고 싶어 물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 건로아 어디가 뒤졌어 다리는 길어가지고 어디가 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희현다 희현한 희현한 희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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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현한 오마 어디 있어 오마? 어 오마 어디 있어 오마한테 갈까? 응 오마한테 가자 야 더 커진 것 같아 내가 할게 제가 오늘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려가지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솔직히 귀여워 여기 가고싶대 그거 좋대 근데 좋아? 아이고 지지 엄마한테 가자 여기 있으면 뭐 하려고 오빠 손 하자 옳지 옳지 아 저기 민다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와 같이 묵었던 호텔 써머셋 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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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요 다 타요 아 저기 유치원에서도 왔네 유치원에서 저기 앞에 엄마랑 마코 제가 제일 좋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귀여워 이거 많이 바뀌었어 길도 그렇고 더 잘 만든 것 같아 그치? 광장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다 걸어갈 수 있게 넓게 만든거는 되게 잘한 것 같아 여기는 태종대왕님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위인 두 분이 세종대왕님 세종대왕님과 이수신 장군님 한글 언제 만들었어? 1400년 그사람 만들었지 말이 맞지 조선의 네 번째 왕이야 세종대왕이 안 계셨으면 우리 한글이 없고 이수신 장군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 나라가 없어 대단하신 분들이야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 근데 너무 입기도 많이 그러는데 나 이거 마음에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배고파 너 뭔지 알아 이거? 누가 뱅 어 이거 표정 봐 표정 봐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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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노완이 이거 못 먹어 후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룩 하아 하아 맥주 과일이 인기가 먹고 싶었어 소스에 있는 바나나 좀 롯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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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레이브 맛있어 그치 롯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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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아가씨 그러니까 이러봐 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여기는 들어가는거 아니야 레고랜드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들어가려고 들었는데 윈다가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서있어요 말은 잘 들어 여기 보면 이수신 장군님께서 하셨던 명언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막아 싸우면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하는거야 엄마한테 왜 어부바해 어부바해 난 못 일어나 너무 낮아 아빠 어부바 아빠한테 어부바해 어부바 으악 어부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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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다 물 자고싶어 감기 걸려서 안돼 지금은 추워 오우 호피 바타타 하하하하 아이고 우와 물이다 물이다 물이 튀겨 물 튀어 오우 물 튀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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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젖었어 나도 내가 출퇴근할 때 항상 저기 광화문 앞을 지나가잖아 차타고 차타고 지나가면은 몰랐는데 여기 막상 와서 걸어보니까 너무 좋아 되게 잘 해놨어 여기 이쁘게 해놨어 여기는 진짜 주말에 뭐 해야할지 모르시면 가족끼리도 여기 와서 좀 힐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앉아서 산책하고 구경하시는 것도 많아서 되게 잘 해놨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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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OSSgers 고맙습니다 육효리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